완전 늦게 오셨어요. 저희가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이 안 계신데 나의 공간에서 제일 늦게 나세요.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안 계신데 완전 늦게 오셔가지고 저는 이 시간에 택시가 들어와가지고 뭐지? 처음에 이래 이랬는데 저는 오셔서 이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. 너무 커. 알겠습니다. 일단 쉬세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방을 아이들 방문해서 다시 꾸미고 있는 중인데 아직 다 꾸며지지가 않아서 저긴데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이 방으로 어이 좋다. 죄송합니다. 모편도 지금 나눠져 있는 거 시장은 이제 입장만 받으셨어.